코리아 카르페 디엠 토스트 마스터 클럽 홍보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토스트 마스터 클럽 미팅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 토스트 마스터 클럽은 퍼블릭 스피킹, 말하기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주로 부산에 많이 위치해 있고 외국의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스트 마스터 클럽 코리아 카르페 디엠 토스트 마스터 클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토스트 마스터 클럽 홍보영상입니다. 채워진 캐르기 감사합니다.